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여기 우리 남편하고 시집에 왔는데 여기 플로리다인데 저는 미국에 어디 가든지 이런 널서리에 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좀 예쁜 꽃이 있으면 사려고 왔습니다. 이렇게 오늘 맥롤리야도 많구요. 얘는 철죽인데 어제리알. 철죽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네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카멜리아도 되게 많네요. 카멜리아가 우리 말하면 동백꽃인데 동백꽃도 너무 예쁜데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집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. 음 이거 예뻐요. 저 이것도 있고 얘는 한국동백인데 얘만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봐서 하나 사서 심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가든 오늘 구경하면서 조금 찍어보고요 제가 여기서 구경할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꽃구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꽃을 사고나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타이어도 제가 집에 해놨는데 이런식으로 아이디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해놨네요 또 예쁘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구경을 하고 다음에 또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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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